아예 해안가 쪽으로 붙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어... 그것도 문제일 것 같다 만약에 이번 판에 치킨을 못 먹으면 우린 힐템 때문이야 힐템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준식이 때문이지 준식? 너 때문이야 뭐야? 절반 완벽해 너에게 의약품을 허락하지 않았 뻔을 어! 저기 오른쪽! 사람! 265! 어! 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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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너무 멀다 근데 응 저격 저격템도 없구나 일단 난 여쪽 자리부터 더 잡는 어! 잘 쏘는다 그래도? 당연하지 탈발놈 와야돼 어찌리기네 단발놈 잘 쏴 단발놈 잘 쏴 어! 제 단발놈 잘 쏴 오른쪽에 돈다 혜준아 야 근데 우리 돌쪽 위치 더 잡아야돼 아직 우리 위치 딴 데로 가자 차라리 그냥 바닷가 따개비 하러 가든가 내가 해야 돼 지금 아 저게는 좀 불안한데? 난 저기 망로 데려가 있어 망로 망로에 누워 있을래 망로도 괜찮은데? 그럼 난 망로 앞에 이쪽에 있을게 오케이 어떻게 찍었나? 아니다 망로 근처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땀목은 지금 안보이고 애들 확인 우리 왔던 쪽 보고 있을게 나는 어 어 우리 왔던 쪽에 애들이 있다 어 바스 바스 번덩이에 쏠까? 저 돌에 있네 가만있어 어 돌에도 있고 저기 위에 나무야도 있고 돌에 쏠까? 어디? 어디들? 여기 돌 일반풀? 아 그냥 오라오라오라오라그랬네 오라클이 그냥 오게 냅둬 시스템도 없대로 보자 아 왜 미치찌견도 못치않다 저걸이 뜨거워 아아 가야된다 가자 지금 가자 아 쟤들 우리 분비전에 가자 아이씨 왜 땀목인데? 아 아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그냥 바로 들어가 땀목이에는 숨을 데가 없어 까울러 까울러 어 땀목엔 저기 너무 개할지라서 숨을 데가 없어 또 싸우네. 사실 탐목이 뭔지 몰라. 한 번도 안 가봤어. 아 저기 그냥 벌목장 같은 데야. 맞지. 지금 외길 인생이라. 그 밖엔 모르는. 생신당자들. 우리 애기 집을 사치지. 자기장 온다. 회원시마 가자. 앞으로 와야 된다. 하아 세상에. 자기장 어디까지 붙어야 되냐. 이쪽까지 붙어야 되네. 어 완전. 집이랑은 안 겹쳐. 그냥 담벼락에 있어야 돼. 어 파닝 혹시. 완전 낙떼락이 있어야 된다. 어 이렇게. 개확인. 확보하려. 오른쪽 괴활지사 좀 봐야겠는데. 아 이쪽은 안 오겠다. 어 이쪽으로 안 오. 땅목에 이미 자리도 다 잡히는데. 나이스. 떡순 떡순. 그냥 있자 거기. 여기 있자. 그냥 여기 있자. 여기 있자. 여기 있어도 돼. 식생이 좀 괜찮아서. 아니야 숨을. 너무 괴활자 숨을 때도 없고. 엄벼물도 없어서. 차에 그냥 참은 것 같아. 이따 있다. 어디. 트래프터. 옆에 창문에 반짝혔는데. 여기. 나는 멸종에서 안 보여. 어 안 보여. 어 저기. 알았죠? 어어. 아까 반짝혔어 여기 있어. 창문. 여기. 이런 문 있어. ос Behind. 다시. 저거 저... 자기장은 그거 아니야? 그런가? 어디로 붙어야 돼?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. 어 그 위치 정도면은. 자기장. 열탑. 옆 날 앞에. 어이 뭐야? 오야 씨 옆에 있다. 어 저기 있네. 나무. 나무지에 있어. 어디 나무. 반대락쪽에 붙었어. 올래? 일로? 올 수 있어? 응. 응. 너 잡으면 승산이 있어. 어 오케이. 아 앞으로가 앞으로가 앞으로가.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. 아기야 할 수 있어? 안 맞냐? 맞을 거 같은데? 빠져 빠져 빠져. 뒤로 가는 게 낫지 않을 것 같은데? 어. 좀 더 가서 하지. 여기서부터. 어. 아이씨. 좀 더 가서 하는 게 없다니까. 근데 못 살려 여기 완전 개활찌야. 이제 살려줘. 이제 살려줘. 치코리타 치코리타 하면서. 어. 올 수 있어? 아 이제 죽는다. 표준하다. 죽는다. 뭐다 뭐다 뭐다. 어. 살려야 돼. 아 자기랑 우리 쪽이 잡혀가지고 지금. 위험한데? 어. 진짜 있다. 아 봤어. 쟤 못 봤어. 우리 못 봤어. 나 여기 좀 있을게. 잠깐만. 치료 좀. 쏜다. 아 저기 있네. 사실 힐턱 없지. 어. 아 저기 있는데. 두대. 세대. 세대. 그냥 수만 있을게 나. 아. 응. 아이고 저기장. 아 운다. 쏜다 나. 엎드려 차라리 엎드려. 아. 두명이네. 어. 으아. 아. 야올다. 두 명이네. 어. ㅇㅇ. 액. 아이고. 아...